와 힘쎄다 뭔가 더 했을텐데? 여기다 여기다 자 바카즈입니다 바카즈 오 한 대씩 다 쎈다 딱 잡았다 자 이게 자연산 바카즈 자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해서 많이 잡아야 됩니다 자 여기다 여기다 자 여기다 여기다 이것도 들어올게요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바카즈 저건 놔주고 자 바카즈 조그만거 조그만거 이건 놔줄까요 그냥? 어떻게 할까요? 이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말도 안되면 말도 안되긴 자 이게 집게로 잡아볼게요 여기있죠 여기 여기 아씨 여기저기 이 아래에 들어갔어 아하 이대로 또 들어야겠네 이 아래로 한번에 또 들어갔거든요 와 힘쎄다 뭔가 더 했을텐데 이거 놓고 자 잡았습니다 오 큼직하구만요 이건 바카즈 여기 더 큰거 잡아야 하는데 일단 이것도 만족합니다 여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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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탁 잡아 딱딱딱 와 잡았다 자 여기 바카즈 한 마리 또 추가 깨다 이거 오 꽃게 꽃게 잠시만 잠시만 어 어 잡았다 꽃게 봉투 안돼 봉투 꽃게 꽃게 오 와 겁나 커 이야 근데 좀 작다 이거 바카즈가 봐 바카즈야? 바카즈가 오 그래 바카즈 치면 꽤 큰데? 그니까 오 사이즈 사이즈 괜찮네 이거 뭐 이거? 오 개까지 속이다 속 속 속 속 속 속 속 속인가 개까지인가 어쨌든 잡았습니다 야 이거 끓여먹으면 또 맛있죠 라면에 여러가지 들어간다 와 자 여기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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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손으로 손으로 바카즈를 잡았다 손으로 바카즈를 잡았다 어 오케이 뭐하나 또 갔었는데 제가 바카즈 한 마리 잡았는데요 지금 위계체는 안 커지고 지금 아래 가졌어요 여기 여기 배를 보시면 이제 알이 있죠 이렇게 지금 산란기라서 알 가진 개체들은 모두 방생해줘야됩니다 자 위계체를 다 방생해줘 잘가라 자 여기 보이시잖아요 이쪽에 저거 엄청 큰거 보이시죠 여기 제가 맨손으로 잡았어요 맨손으로 이거 어우 여기 여기 돌리고 있어 와 이거 진짜 싱싱하고 엄청 크기도 큽니다 저거 이제 라면에 넣어놓은거야 저거